하여간에 이놈이고 저놈이고! 내 안의 괴물이 널 아프게 할지도 몰라 니나를 위해 망치에 크림을 새로 발랐다! 망치맛 좀 보겠냐? 망치맛 나가신다! 자꾸 자극하면! 망치맛 나가신다! 고구마 돌풍! 자꾸 자극하면! 고구마 돌풍! 망치맛 나가신다! 시익시익 자꾸 자극하면! 망치맛 나가신다! 망치맛 나가신다! 승리가 너무 쉬운데? 경치!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그래서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서현아의 감당에 참상으로 이겨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